에스카이 고! 제가 부족합니다 데미지가 부족하세요 선생님 오렐리아는 그냥 있는것만으로 애들 압박하기 좋아가지고 그거 그런것도 있는데 한장에서 아드 창출하는것도 많고 그 기속 함정 2번 효과 이게 도장효과 때문에 한방에 죽진 않아 다음 턴 왔을때 다음 턴에서 날치면 되거든 일단 군포식기랑 개구리랑 더이상 땡길게 없긴해요 근데 일단은 저거 뺀거 좋긴하지 더이상 땡길게 없긴해 아 이거 엑스트라 한번 건드려야겠다 드래그마 빼가지고 이제 드래그마 카드 넣을 필요 없는데 후에트 버리고 바로 세트 아 세트 라페레 허리하고 이제 들어가는거라서 바로 먹히네 까메기 초중무사 상대가 16000딜 가져올줄 모르겠는데 일단 해봅시다 바니바니바니 아이아이아 데미지가 부족합니다 데미지가 부족하세요 선생님 일단 이거 다음 턴 돌아오면 쓸게요 씨 라이트닝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얘네들부터 저거 어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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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당당당하게 싸워라 이 겁쟁아 킹 먼저 쓰겠나 오케이 저거 하나 뺄 이거랑 요거 라이트닝 프리파라 전동 묘지 하기 전에 일단